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 하설방의 영원한 전설이죠. 유연이, 왠지 유연이를 닮은 것 같은 그런 쓴이, 혼미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가 음식을 적게 먹으니까 연비가 되게 좋네? 라고 말하는 남친 이거 지금 가성비 따지는 거 맞죠? 역시 저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겠죠? 왠지, 남친이 저한테 연비가 좋대요. 우선 방탄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요, 지금 저희 남친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꼭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조언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일단 저랑 남친은 20대 후반으로 동갑내기고 친구로 지내다가 연애를 한 건 한 3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데이트를 하다가 어떤 카페에 들어갔고 밥을 먹으면서, 아니 뭔가를 먹으면서 식사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위가 되게 작아서 먹는 양도 적어요. 그 뭐냐, 요즘에 소식자 어쩌고 하는 그런 거 있죠?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고, 김밥 한 줄을 다 못 먹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서요. 그리고 저희 남친, 뭐 여자인 저보다야 당연히 많이 먹지만 그래도 남자치고는 양이 되게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도 잘 맞고, 또 평소 먹는 것도 나름 비슷하고 하니까 우리는 참 잘 맞는 커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자기야, 나도 남들처럼 맛있게 또 많이 먹고 싶은데 유튜브 먹방 같은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아쉬워. 그리고 자기도 그래, 워낙에 적게 먹으니까 우리들 음식 남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 그거 너무 아깝고, 뭐 등등등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요, 이런 차한테 남친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어? 아니 그게 왜? 난 그거 연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연비가 좋다고? 지금 그거 나한테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정색을 했는데도 또 웃으면서 하는 말. 어? 그럼 연비가 좋지, 나쁘겠냐? 차도 그렇잖아. 적은 기름으로도 오래 잘 굴러가면 연비 좋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적게 먹으면 좋은 거지 뭐. 안 아프고. 이러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저는요, 남친이 한 이 말이 뭔가 제 마음에 딱 걸리고 이게 설명은 잘 안 되는데 묘하게 기분이 더럽고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들으면 어? 뭐야? 이게 좋은 건가? 아니 좋은 말인가? 싶다가도 왜 사람을 차에 비유해가지고 연비가 좋다는 소리를 하는 걸까? 연비가 좋다. 이건 가성비가 좋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혹시 제가 오버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요. 제가 밥을 적게 먹으니까 돈이 적게 드니까 이 남자가 데이트 비용 적게 들어서 좋다. 이렇게 하는 말로 들리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사실 그래요. 평소에도 저희 남친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쇼핑 스타일도 가성비를 되게 많이 따지고요. 늘 최저가를 검색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역시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 걸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그냥 진짜 순전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 여러분이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녀오게 됐고 그로 인해 약속돼 있던 데이트가 취소되면 여러분 남친은 자기 친구랑 놀 생각부터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요. 하루는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녀오게 됐고 계속 아프길래 제가 그냥 데이트를 취소했거든요. 근데 남친은 이런 제가 걱정도 안 되는 건지 그날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우리 오늘 만나가지고 놀까?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몇 달째 친구들 안 만나고 저만 만나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이런 것 때문에 혼란했는데 연비가 어쩌고 가성비 어쩌고 이런 사건까지 터지니까 이 남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맞는지 평소에는 참 다정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지만 이게 한 번 꽂히니까 계속 혼란스럽기만 하거든요. 혹시 제 이심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역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남자는 가성비를 따지는 걸까요? 비록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만나는? 뭐 그런 거 말이에요. 뒤에 좀 더 있습니다. 있는 건가? 아무튼 댓글 1번 별 뜻 없어. 그냥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말이잖아요. 가성비 여친? 그런 뜻 절대로 아니야. 참고로 나 여자예요. 내 댓글 맞아요. 체험에 제목만 보고 가성비 여친 취급하는 건가? 이래가지고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아니야. 문맥상 이거는 그냥 진짜 쓰니 연비가 좋다 이거야. 적게 먹고 잘 움직인다. 2번 그러게요. 내가 전 남친한테 들었던 말이랑 똑같아요. 나도 쓰니처럼 적게 먹고 엄청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나에게 야 너는 열 효율이 120%야 라고 했던 공돌이 전 남친 생각납니다. 이보세요 쓰니. 쓰니는 세상을 참 피곤하게 사네요. 안 힘들어요? 2번 아니 말 그대로야. 적게 먹고도 괜찮으니까 연비가 좋다고 하는 거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 뭐야. 가성비가 좋다로 들린다는 건 너무 간 거 아니야? 오바야. 그리고 님 남친도 적게 먹는다면서요. 내가 보니까 님 남친 어디 가서 별 생각 없이 나는 연비가 좋거든. 이럴 사람 같은데 님 지금 너무 심하게 오버하는 거라고. 3번 연비 부분이야 뭐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으니까 나는 패스하겠어. 다른 걸 좀 따지고 싶네. 아니 남도 아니고 쓰니 본인이 아파가지고 데이트를 취소시킨 거면 서운해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아니 약속은 본인이 깨놓고 왜 애만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요? 너는 쉬고 남친 어? 친구 좀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평소 얼마나 애 새끼처럼 쳐 징징 댔으면 어 나 친구 안 만나 너만 봐 이런 소리를 했을까? 오매불망 징징거릴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해라. 어이구 데이트? 아니 내 댓글? 데이트 취소되면 엄청 아쉬워하면서 왜? 오늘 나 자기 못 만나는 거야? 이렇게 징징거리며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데 지 친구랑 신나게 논다고 하니까 배알이 착 꼴린 거 아니냐고 5번 아이고 여기에 또 베베 꼬인 사람이 있네 아니 그렇게 살면 인생 안 피곤해요? 나도 여자지만 가끔 님 같은 징징이들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해 아니 그냥 명치를 한 대 확 후리고 싶다고 꽂아버리고 싶어? 내 댓글? 이거는 꼬아서 듣는다기보다는 너무 멍청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해석을 하려니까 이런 꼴이 나는 거지 이런 멍청이랑 이야기할 때 남친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날까? 내가 말이지 공부 못하는 건 봐주지만 멍청한 건 정말 싫어 너무 답답해 답답해 6번 물론 연비라는 그 말 자체는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 말에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쓰니가 거기서 뭔가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사소한 걸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 이거 하나 확실해요 내 댓글 사소한 거짓말 물론 거짓말은 나쁜 거지요 근데 저 글 봐봐 평소 얼마나 쳐 징징됐을지 감이 안 오나 7번 사람 보고 연비라는 말 이거 절대 일반적인 단어 아니고요 배려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을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쁠 게 뻔하니까 저렇게 연비 어쩌고 저쩌고 빙빙 돌려서 까는 거지 그리고 여친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녀왔는데 다른 친구랑 약속을 잡는다고? 공감 능력이 없어 보여요 님아 남친에게 거슬리는 부분들 있으면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8번 헐 뭐야 그 말이 정말 그렇게 들렸어? 이래서 문혜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야 정말 놀랐다 이래가지고 추가글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우고 도망을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추적을 못했어요 다만 그 이후에 남은 흔적은 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추가글을 본 사람들 댓글이에요 추각을 보니까 이거 진짜 대미친 존재구만 이거 어 뭐라고 남친 피곤할까봐 배려해준다는 게 주말 중 하루만 같이 있는 거라고 돌았나 진짜 이야 그럼 뭐야 원래는 주말 이틀 내내 너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하루는 너랑 있어주고 나머지 하루는 다른 친구 만나는 거 이게 그렇게 빡칠 일이냐? 너 뭐 돼? 공주야? 남자야 혹시 보고 있냐? 나 도망쳐라 아니 세상에 좋은 여자 얼마나 많은데 이거 왜 맞나 이거? 2번 추가 보니까 글쓴이는 그냥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 요새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건가? 필터가 안 돼? 3번 추가 보니까 답이 딱 나오네 여초에 글 올리면 무조건 여자 펜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무지성으로 싸질렀나 본데 번짓으로 틀렸죠 이건 뭐 중딩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징징거려 그만 좀 해라 4번 이런 걸 3년이나 만나고 있다니 네 남친은 뭘까? 혹시 돌을 닦는 거야?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근데 말이지 내가 봤을 때 해탈하기 전에 암이 걸려가지고 먼저 죽을 것 같은데 어? 5번 본문까지야 그래 뭐 그래 기분 좀 나쁠 수 있겠지 싶었는데 추가 보니까 이건 뭐 자격지심 덩어리네 네 스스로가 싸구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 세상 모든 게 나쁜 말로 들리는 거지 어휴 쭭쭭쭭 되될까요? 이 정도면 자격지심이 아니고 피해 망상입니다 남자야 도망치세요 달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 우리나라 말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말을 해도 그 뉘앙스에 따라 느낌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 연비 좋다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쵸? 어 근데 글의 정황상 그리고 댓글들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뭔가 조금 그러니까 막 징징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 혼자 오해하고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럼 감사합니다.